음악 됐나요? 뭐가 됐죠? 뭘 연습해야 될지 아시겠죠? 아니, 같은 연주를 듣고 완전 다르네 감상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지금? 네. 아 그래요? 너무 잘했다. 왜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네. 아니요. 이거는 지난번이랑 달라진 게 거의 없는데요? 아니요. 더 나아졌어요. 지난번보다 아닌데 지난 시간에 이거 하이 작아진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잖아요. 오늘 잘 되지 않았어요? 오픈도 안 됐잖아요. 오픈도 사운드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. 지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아닌데? 저 스스로는 되게 유연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전체적인 연주할 때 그거는 맞아요. 전체적인 흐름상, 흐름에서 이렇게 연주할 때 느끼는 거? 자세? 그런 거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제일 아쉬운 게 오픈. 오픈을 조금 더 일정하게 같은 볼륨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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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